ㅎㅎ감사aja 메이지 하고 싶은데 왔다 벰버즈 가자 다시가 아니 이거 입고 업고 차이가 엄청 심하더라구요 피바먼저는 낫지 않을까? 스테락을 안쓰는게 나을것같아 피바라기하고 벨트 주지사 방템으로 쓰는게 나아 템창 바뀐건 8주야 스킬 난사해서 그런건가? 그렇다고 볼수있지 업무크가 블라디 좋을것같아 나 원래 pb 때 재밌다고 안하는데 재밌어 10점 만점에 몇점이냐 아까 물어봤는데 저는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꼬마리 빼면 재밌어서 뱀 뭐지 스테락도 괜찮 호호호호호 흐쩌그냥 세리는거야 그냥 루덴? 헐펜 줄꺼 헐펜 줄꺼 벤버지 주자 일단 시간 다 됐다 빼라 빼라 호호호호호호 벤버지를 뭐 잡아놓고 그냥 돌려버리네 오오 흐쩌 아 ㅈㄴ 아 ㅈㄴ 엎 ㅈㄴ ㅈㄴ 엎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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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Craio 어 이거 왜 말을 못해 어? 드문아 괜찮겠어? 바로 자발드리군 객에다가 펜포지 그냥 거의 스모선수요 아.. 정말 없네 헛쩌 컷 판도라 나오면 아모모거 돌려가지고 벤버즈거 지리는 템 만들게요 흡 흡 흡 흡 흡 적수가 없는데 지금 완성 아이템 오른 아이템 못봤죠 시X 누가 벤버즈 말은 하게 해줘라 피바를 돌리고 싶긴하네 팔패는 있어서 어차피피 똑같지 않잖아 무모삼성 찍고 싶네 무모삼성 찍고 싶네 무모가 내고 싶어 이것도 아 이것도 이것도 이기나 싶었는데 애들이 유물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센데 지우 어디요? ofere Pitts 다 borrow 곧 하야될 야 정년만 네 나는 여기 파호 스토리 바이는 버릴거같아 레니 형제는 뭐야 전기통으로 썰어버리는데 근데 벤버지? 딸 제물로 맞춰서 캐리해 이게 만화세계관은 참 편해 약간 주먹을 안쓴다? 도태댄자야 도구를 쓰는거 자체라죠 이건데? 추가 체력 그냥 지나요 뭐야 이거? 아니야 피바만 킵하자 피바는 안돌리오로 되잖아 저버지 저버지 말은 되는데 쓰리웜을 제대로 하고싶다 뭐야 코르킥 옛날 PC방에서 게임하는거 같다 다르지? 육주지는 육주지 느낌 다르지? 추버지? 방마서가 없구나 씨벌 깜짝이야 지난날의 악모 오코 삼성뽑고 크산티한테 차인 그런 느낌 그쵸? 장후에 아웃하는줄 알았잖아 어? 어? 바위는 안밀리는데? 좆댄다 잠깐만 바위야 안밀리면 데미지가 안들어가? 밴버지 뭐야 바로 밀어 그냥 패죽이야 저 호로자씨 커서 아버지를 뺀다고 그니까 자원식 가정교육 이래서 막 그 좋은데 따지는구나 사람들이 자원 안살려고 하는구나 자원식 가정교육 빡쓰는구나 일러스트 못생긴거 빼면 재밌어보인다고? 재밌어요 맞아 정확해 정확히 내가 말한게 그거야 아 밴버지 이것도 너무 좋아 이상현상 바로 밴버지 승차 그냥 징크스 넣으면 딱겠네 감칠맛 지지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우리가 곧 정의다 무얼 하신 못난다 깔끔하구만 엠버지광금 레니 뭐야? 살점포식자 이거 뭐냐? 살점찍개야? 야 이건 진짜 좋네 살점찍개 전기톱살인마 불러왔구만 퍼점 바로 뱀버지 흐쩌그냥 흐쩌그냥 전기톱살인마 죽여 That is not balance 바로 그냥 뱀버지한테 한참 맞으니까 개빡쳤어 이게 그게 아니야 코스트만 높다고 다가 아니야 체력개수냐고요 아니 체력개수 아니에요 데미지가 쎈나 센데 성천에 부쩍 죽어 로댄 줘가지고 펑틱시키면 싸이오인이라 그래 벤버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나왔구나 흐쩌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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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 이 친구 4 아카데미 이즈랑 이즈삼성에다가 뭐 다 찍었는데 안돼 안돼 안녹어 우리애들이 그죠 벤버지 승천까지 안녹어 바로 벤버지 벌레 하나 흐쩌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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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천에 그죠 아니 모션이 그냥 좀 웃기게 해놨어 약간 코부코 느낌으로 했나봐 코부코 때 인기가 좋았으니까 아 벤버지 팔감시 없잖아 아니 왜 팔감시 안 맞냐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사기잖아 벤더 아이던단 진짜 너무 사기던데 벤버지 또 하자고 미친듯이 했는데 벤버지 나이스 가자 벤버지 벤더가 누구더라 알던친구는 아니야 벤더 누구냐면 그 집앞에 답을 피는 아저씨 찾아본 많아 집앞에 담배 맛있게 빤은 아저씨 있잖아 골목기에서 왜 가만가서 개악해 보인다고? 통뼈처럼 생겼는데 벤버지 아 너무 세다 벤버지 벌써 이기면 안되는데 벤버지 루 버즈 약간 저번버지 약간 저번버지 지를 것 같긴한다 치면 다 뒤질 것 같은데 뱀버즈 어디가? 2성까지만 주세요 씨발 말을 해 씨발 말을 해 아 수은 카운터인데? 잠깐만 얘를 평타로 잡고 얘를 밀고 싶다고 하죠 그렇지 그렇지 평타로 딱 잡고 평 아이고 크릭 안떠졌네 이러면 저격수한테 다 풀면 안돼 그렇지 평타로 잡고 블루투스 평타됩니다 흡쨰 피벳커버 공뽕 개구대기 1등? 뱀버즈 뱀버즈 말도 못해 뱀버즈 말도 못해 앗쨰 까비 딜라이즈 마나통 80이라 괜찮네 흡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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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뭐 이거 연승 끊길때가 됐는데 안 끊기네 뭐야 뱀버즈 뱀버즈 실송하셨네 흡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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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쌍하게 뱀버즈가 아마 말 못하게 된 이유는 그.. 아케인 스폿때면 그러지 않을까 설마 설마 시즌 시작해도 뱀버즈 돌구시키만 하고 저거 할까? 그쵸 설마 밀어서 코르키 죽여 일단 엘민수한테 풀렸어 흡쨰 안 맞아? 다시 한 번 더 아니 피해증 폭시발 피해증 폭시발 프리스타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피해증 폭시발 아 돌진하면 안좋아 방어 역할로 아 모든 녀석 bon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옾 이걸 바랬다 벤버즈 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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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시원해 원형낫 미쳤다 멘버즈 용술 리신이야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멘버즈 역시 그 시절 리신 보는 것 같아 원형낫은 너무 재밌는 요소였잖아 옛날에 그 용술사 시즌 그때 약간 인피 먼저 받고 인피 복업 만들기 그 다음에 원형낫까지 뽑았으면 깔끔했거든 아 효진 방 스테락 스테락 가자 스테락 가렌 추면 되니까 모음이 날 부르네요 어 이미 남이 붙였어요 흐 흐 킬 양도준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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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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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영약 개맛이네 흐쩌 흐쩌 아니 원영약 그냥 또라이야 DPS가 4600 데미지 저지음 없어도 좋냐고요 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줘도 좋다니까 심지어 벤버즈 0점 없이 또 순방이 돼요 벤버즈 그냥 딜템 주고 흐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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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위.. 라위 아닐까 치감? 치감 있긴 한데 라위 징크스는 합시다 그냥 방각 2개 방각 2개 모음이 날 부르네요 고물쌉 고밸류 AP 덱인데 바로 벤버즈 바로 벤버즈 바로 벤버즈 바로 벤버즈 바로 벤버즈 바로 벤버즈 이게 진짜 19 밸류 AP였거든요 연승중이다 8선도네 8신어치잖아 이거 상징이 있어요 아니 상징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8선도인데 이게 진짜 벤버즈 앞에서 그냥 범부야 벤버즈 일단 밀고 고물상은 한 큐에 안죽어요 저기 실드가 있으면 밀어볼까 루키야 괜찮겠어? 흐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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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집 없어도 1딜 나오고 와 당연하죠 벤버즈 그냥 사기야 저집으로 이제 질란이 더 세는건데 저집보다 그냥 어정랏이 더 사기야 밀어 밀고 피우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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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만 쓰면 얘가 고트인데 신지드가 진짜 고트에요 궁만 쓰면 2명 다 2명 다 팔선두 2명 다 팔선두 2명 다 오 их 흠 흠 신지드 궁맞았다 지금 약물 반과 신지드 궁이요 흠 어이구어이구 살았어? 넌 이겼구나 자운이 미래다 어? 시시걸렸어 총을 세개 쯤 들고 다니면 사과할 필요가 없어진다구 총을 세개 쯤 들고 다니면 사과할 필요가 없어진다구 구울 수 있겠구나 징크스가 천재였구나 덤버지 약해진 것 같아 나미를 이제 못쓰거든요 나미를 이제 못쓰거든요 아이구 도망쳐서 1 2 2 2 2 6주지 갈 돈이 없어서 CC기 누적이 안파서 아 징크스가 고물쌍이 아니었어? 이건 내가 진짜 못했어 징크스 칼 일부러 줬어요 고물쌍인줄 알고 징크스 칼 일부러 줬어요